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환율이요? 감사합니다. 환율 한번 볼까요? 제가 못 봤는데... 별로 움직임 없는데요? 뭐 엔화하고 비슷한 사람이네요. 지금 일본 엔화가 수요일 날이 됐는데 적용하지 않도록 Investing.com에는 1318원 나오는군요 지금. 1318원은 이정도 나오는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북극 한파가 몰아친다 그러는데요. 다음주 월요일에는 2파가 온답니다. 지금 1파가 오고 있고 아침에는 좀 추운데요. 이제 정말 겨울 같습니다. 하늘은 완전히 겨울 하늘이네요. 오늘 춥습니다. 아메리군님 말씀처럼. 8시 35분입니다. 대민경제TV.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개장 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리서치 센터. 정권사는 정권사 리서치 센터가 있지만, 그보다 더 자세하고 손쉽게 알려드리는 리서치 센터입니다. 어제는 미국 시장의 휴장입니다. 그래서 Thanksgiving Day. 11월 넷째 주 목요일은 항상 Thanksgiving Day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국 시장은 오후 1시까지 반장만 열린다고 하는데요. 그 반장은 왜 이여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연휴 분위기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시장만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제 데일리 보셨겠지만, 오늘 전망은 제가 좀 어둡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선 신규상장조 부담될.. 맞나요? 제 데일리가 맞나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이런 실수를 했나요? 정신 나갔나요? 요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잠을 좀 일찌감치 많이 잤는데, 오늘은 조금 가볍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이런 큰 실수를 했네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가 안가는데. 죄송합니다. 자 어제 보면요. 이건 밑에 넣었는데.. 어제 제대로 제가 했나요? 요즘 이걸 정말 빠뜨렸나요? 우선 어제 외국인 흐름은 좋았어요. 평소처럼 오전, 최근에는 9시 40분 혹은 10시, 10시 반. 보통 이 정도 시간에 저점을 찍고 쭉 팔았다가, 이후에는 순매도를 줄여주는 이런 패턴. 아니면 아예 저부터 일찌감치 순매수를 보이면서 하루 종일 순매수하는 패턴. 이런 패턴을 요즘 외국인들이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양시장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어제도 전략 후광을 기대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스닥 시장 지수는 오전 11시 23분 정도에 고점을 찍고, 이후에 좀 하향 추세를 보였어요. 외국인들이 상향 추세를 보였는데 이게 웬일일까? 살펴보니까 일단 사모펀드가 오전 10시부터 해서 쭉 매도를 했습니다. 사모펀드는 늘 파는 데인데 사실 어제는 신규 상장 종목이 없었는데도 어제 207억이면 제법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린 기관 시장이 멀쩡할 때도 기관이 200억 이상 순매도 하면 시장에 영향을 준다 말씀을 드렸죠. 투신은 보니까 멀쩡하게 있다가 오후 2시 정도부터는 쭉 팔아버렸네요. 투신도 217억, 사모펀드가 207억. 한 군데만 200억 이상 순매도 해도 부담스러운데 약속으로 했다. 결국 어제 오후 2장 약속은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도 때문에 그렇다. 결국 어제 코스닥 지수가 오전 11시 반쯤 외국인이 좀 사주니까 힘을 받다가 결국 여기서부터 11시 반 정도부터 더 이상 좀 힘겹다 이러면서 조금 주춤하는 사모펀드가 야무지게 파니까 좀 힘겹다. 어제 외국인이 크게 순매수한 것은 아니니까요. 힘겹다 하는데 오후 2시 이때부터는 투신이 팔아버리니까 확실히. 그래서 오후장에 어제 투신만 안 팔았으면 후광 분위기가 돼서 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는. 그런데 투신이 오후 2시부터 팔아버리니까 쭉 꺾이는. 결국 어제 오후장을 초친 것은 투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흐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인도 외국인이지만 지금 또 주수감사절로 외국인이 개입 강도가 좀 떨어지니까 기관, 특히 투신과 사모펀드가 영향을 주는구나. 이걸 어제 시장이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또 더 늘었네요. 외국인만 보다가 이제 투신과 사모펀드 눈치까지 더 가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투신, 사모펀드가 최근에 계속 팔아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투신과 사모펀드도 신경 써야 되겠다. 외국인도 신경 쓰고. 어제 결국 외국인들은 소폭순매수로 끝났어요. 외국인이 순매수로 끝났지만 투신과 사모펀드가 어제 확인된 것은 그래도 지수는 외국인의 움직임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래서 외국인이 보면 지수가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일치하는데 외국인이 그래도 순매수가 좀 적을 때, 적을 때는 투신과 사모펀드의 매도가 지수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적었던 11월 21일과 11월 23일의 경우는 투신과 사모펀드가 야무지게 팔면서 고스닥 지수가 상승폭이 줄어들더라. 결국은 기관이 영향을 주는구나.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떠냐. 이런 상황인데 오늘 부담되네요. 왜? 오늘 고스닥의 한선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 두 종목이 상장이 되는데 주가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이 두 종목 때문에 계장 초반에, 사모펀드는 계장 초반부터 큰 폭순 매도가 나오겠죠. 당연히 투신도 나올 겁니다. 사모펀드 만큼은 아니지만. 그럼 계장 초반부터 이들이 큰 폭순 매도가 나올 건데 이거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어제 사모펀드와 투신에 영향을 줬는데 신규 상장주가 없었음에도 이들이 각각 한 200억 대씩 순매도로 어제 해왔던 집들인데 오늘 신규 상장부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으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 이달 들어서 신규 상장부 종목이 두 종목이 11월 9일 날 세 종목이었고요. 11월 13일 날 두 종목이었습니다. 이날 고스닥 지수는 1% 1.9% 빠졌습니다. 그 빠진 배경이 사모펀드와 역시 투신이 11월 9일에는 사모펀드가 430억, 투신이 342억. 11월 13일에는 사모펀드가 383억, 투신이 128억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물이 제가 늘 강조 드리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이게 신규 상장주를 판게... 다른 주식을 판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딱 다른 주식을 판게 아닌데 신규 상장원 종목을 팔았다고 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치가 시장에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 종목이 두 날 모두 1000개 이상. 그렇다면 오늘도 11월 오늘이 24일인데요. 오늘도 두 종목이면 비슷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오늘 하락 종목이 1000개 이상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이 연효잖아요. 연효 분위기라서 외국인 개입이 평소보다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더더욱 기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수급 환경이라면... 오늘의 신규 상장은 상당히 부담스럽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신규 상장주가 영향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이번 주들은 코스닥이 되게 재미없잖아요. 긋보기는 좀 멀쩡했어요. 이번 주 보면 긋보기는 상승 종목도 많고 지수도 이제 좀 안정화되나 하는데... 종목이 전혀 재미가 없다. 제가 매우 심심하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장중석보... 요즘은요. 제가 장중석보 쓸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심심하니까. 장중석보를 쓸 게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심하거든요. 이번 주 들어서 그런 일이 왜 생기냐. 지난주 금요일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지난주 금요일 상장되고 나니까... 또 돈들이 여기서 그냥 불나방들이 여기 가서 다 매매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코스피니까. 유가정권 시장이니까... 코스닥에 영향이 덜해서 다행이다. 이게 만약에 코스닥 시장 상장되었으면 또 시장에 여러가지... 왜곡 현상을 불러 이렇게 유가정권이 다행이다 했더니 그런 것도 아니네요. 이쪽에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지난 7월부터... 유명 인기 유튜브가 우리나라 상장 수중목이 2000개가 넘는데... 자기가 주장한 8개만 매매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버리니까... 심지어는 다른 주식을 막 폄훼를 하고... 다른 주식은 파세요. 이러면서 내 주식 8개만 사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왜곡이 계속 울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분이 또 강조하는 종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집중되면서 코스닥이 재미없는...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심심하고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지난주 금요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이 또 그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은 좀 상당히 무거울 가능성이 높다. 이걸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일찌감치 그냥... 어제부터 주말에 대비하시고... 주말장에 대비하시고... 일찌감치 이번 주는 마무리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고 장중석포에 보내드렸는데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개장 초반에... 오늘 개장을 하면요. 우선 개장 초반에 투자주체별 동향 보면서 당장... 투신과 사모펀드가 일단 크게 순매도가 나올 겁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도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 또 봐야 되요. 외국인은 그동안의 패턴으로 보면 개장 초반에 항상 순매도였는데요. 이럴 때 외국인이 순매도 보일 때 투신과 사모펀드도 순매도가 큰 폭 나오면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될지... 과연 이런 시어머니들의 등산에 견딜지 안 견딜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견딜만한 요인은 별로 안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 그러면 좀 천천히 하시구요. 다음주에 한다. 매수는 다음주에 한다. 이러셔도 되고 매도해야 될 게 있으면 개장 초반에 일찌감치 매도한 후에 다시 보는 것도 좋으시겠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서 이번 주 중에서 오늘이 제일 좀 신규 상장주 영향을 많이 받는... 왜냐? 지난주에 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따른 수급상 왜곡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 따른 외국인 공백. 거기서 신규 상장주가 두 종목이나 되니까 그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난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걱정입니다. 무난히 잘 넘어갈지. 그래서 오늘은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냥 일찌감치 방어적으로 가시는게 저는 맞지 않느냐. 이렇게 힘든 흐름 속에서 굳이 내가... 혹시 매매하면 좋지 않더라도 끝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오늘은 제 느낌은 이런 분위기만 하락 정보의 한 1000개 이상과는 좀 하락 국내에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굳이 수익 내려고 애써 봐야 노력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정리되셨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 시장은 이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오늘은 방어적 계좌로 하시는게 좋겠고 제가 미리 좀 공지에 양해 말씀을 드리면요. 다음주 월요일 날은 제가 아침 방송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좀 일이 있어서 바쁘게 좀 뛰어다닐 상황이 돼가지고요. 다음주 월요일은 제가 월요일은 방송이 없으니까 좀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제가 방송이 없습니다. 그걸 공지를 해놓을까요? 아예? 이걸 제가 미리... 저기... 이걸 갖다가 여기다 깨넣고 해야됩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청혼덕 씨님, 맨네고리님 다들 참 우리 제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참 대단한 고급 투자자이십니다. 환율까지 보셨는데요. 저도 환율에 대해서는 딱히 잡히는 게 없는데 여러분도 환율에 관한 계속 소식이 있으시면 좀 계속 공유를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제석원님 12월 1일 하리 12. 하리가 12하고 BW하고 있습니다. 101670 인데요. 그것도 점점 다가오는데 한번 봐드릴게요. 이제 카페 들어오시면요. 제 리포터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이거죠. 여기 11월 29일부터는 BW가 행사가 가능하구요. 12월 1일부터는 12가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이 둘 다 모두 푸드옵션은 없어요. 그래서 푸드옵션이란게 우리 사채권자가 회사에 돈 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푸드옵션 가능성은 없고 주식으로 전환하느냐 아니면 만기까지 들고 가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그동안 주가의 주식을 억누르는 굉장히 큰 오버행 이슈가 됐죠. 한 3천만주 되니까. 예전에는 한창일 때는 하루에도 2천만 주식 거래됐으니까. 저게 꼭 부담스럽다. 이런건 아닌데 문제는 지금 전홍 대표가 초자 CEO라서 그런지 원래 성향이 그래서 시장과 너무 소통을 안하니까 저도 좀 빡치네요. 주주들한테 태도도 너무 마음에 들지도 않고 기업이 기술력만 있는 걸로 되는게 아닌데 마케팅 파이낸싱이 같이 겹쳐져야 되는데 업계에 들리는 얘기를 너무 고압적으로 한다. 니들이 아쉬우면 날 찾아오겠지. 초고순도 수사람들이 구할 수 있으면 구해봐. 아쉬우면 나한테 오겠지. 이런 분위기라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조금만 영원 마인드를 가지면 주주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주주들한테 고압적이고 제가 계속 회사에 인터뷰 한번 합시다. 전홍 대표가 바쁘시면 밑에 정소라 박사라도 좀 해주십시오. 무무부답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도 좀 빡치는데요. 주주들에 대해서 처벌 CEO라서 그런가 좋게 한번 생각하면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 12bw가 있으니까 이때는 정말 사채권자들하고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긴밀한 소통을 해서 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주주들에 대해서 참 답답하네요. 그런데 보면 박사람분들이 그런 얘기만 하면 박사람분들이 다 자존감이 높아서 물론 스티브 잡스 이런 사람도 성질은 참 더럽다고 그랬죠. 그래도 일만 잘해주면 다행이긴 한데.. 지금은 영업적 마인드가 참 다깝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의 하이드로리튬은 12bw가 이달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떨지 그게 어떤 얘기가 미칠지 그때 과연 회사는 어떤 태도로 보일지. 그래서 저도 그분한테 부정적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우리 라따는 마녀 정도의 세대가 되면 아이고 인생 굳이 내가 남을 적으로 만들고 아니면 나쁘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합리적 근거도 없이 무님만 2차전지주라는 말 같지 않은 자기가 말하는 금량은 맨날 적자 아닙니까? 발포조 회사 그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 놓고 350만주나 되는 물량을 관계사들이 다 팔아먹고 말이죠. 그래 놓고 말이죠. 지금도 선동적으로 투자자들한테 몇 년을 들고 있으면 재산이 몇 배가 될 거라고 그런 선동적으로 다는 날 쓰고 굉장히 제가 주식시장을 왜곡시키는 저는 굉장히 불쾌한데요. 저는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이드로 리튬 이런 데도 리튬에 대해서 내용도 모르면서 함부로 얘기하는.. 어쨌거나 얘기가 좀 딴 데 같습니다만 우리 전웅 대표가 정말 지금 중요한 시기에 CEO로서 제대로 된 합리적 행동을 하기를 정말 저는 고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젊은 누가 좀 나서 주시면 제가 후원을 해서 회사 측에 제대로 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압력을 넣자 이러고 있는데 참 그 앞장 설 뿐이 쉽지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개장 후에 지금 신규 상장 종목 오늘 두 종목이에요. 여기 한산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ASIC 랜드 두 종목인데요. 이 두 종목에 대한 기관의 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요인인데요. 얼마나 시장이 이걸 감당해 낼 수 있을지. 그런데 지난.. 다시 한번 반복 드리면 지난 됐던.. 지난.. 9일과 13일에는 코스닥 시장이 다 1% 이상 야무지게 하락했고 하락 종목도 1000개가 넘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신과 사무신분들의 순매도는 당연한 일인데. 신규 상장 주운 매도 때문에 과연 시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그런데 9일이나 13일보다 지금이 조금 더 나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평소보다는 개입을 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과연 시장이 잘 견뎌낼지.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2분 30초 남았으니깐요. 2분 30초간 개장을 준비하시고 저는 9시 정각에 다시 개장 방송을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요.